아... 커뮤니티... 여길 만들어 달라 이거구만? 시위하는 거네 근데 어쩌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걸 시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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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좀 뭐... 말할때마다 계속 뽀록뽀록거리고 괜히 아이폰 샀나봐 다시 미국을 가던가 말던가 아하 근데 또 옵션 끄기에는 또 미안해 죽이는 느낌이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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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후후후... 쩝 쩝 아니요 지형 겁나 많아요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전투 한번 해볼까? 쩝 쩝 쩝 화면에 밑 어드밴스 준다 했네? 쩝 쩝 쩝 아냐아냐 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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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...씨 미쳤어 철강산업 강국이야 여기 철강강국 철 120개 있어 5분 동안 이걸 유지하라고? 아 어떡하냐 이거 아우 돈이 없어가 돈이 없어가 뭐 할 수 없네요 아 전기를 완벽히 집어넣으면서 오븐을 버텨라는 거구만 바이 굿즈 아니구나 아 어택치 익스큐 크리에이트 트랜스포로트 영월드까지 하고 빌드 코네트 시크릿 디퍼먼트 아 개 원하는 것도 많네 진짜 이씨 아 우선은 우선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새로운 거시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 얘를 여기로 보내는 거 두 개나 있어야 돼? 아니지 여기서 이리 가야지 그래 일곱 개 모잘라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 모듈을 미친듯이 붙여주고 갑자기 적자 행되고 적자 행되고 적자 행인 것 같지만 직장 동료들이 갑자기 막 달려들면서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판매가 미친듯이 일어나면서 빌드 앤 코넥트 시큐리 디퍼먼트 tö 으음 경찰 경찰님 너무 좁아 이거 맵이 작아 시작할 때 완전 극초반으로 시작한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쫄키네 경찰서 어디다 만들었더라? 요렇게 생긴거 찾아봐 없니? 굳죽어도 없네 하나 만들지마 오케이 어트랙치 아씨 얘네들 노는 애들 엄청 많네 놀자판이네 여기 아 이게 뭘까? 익스큐? 쟤 무슨 단어지? 잠깐만 네이버 사전좀 칠게요 익스큐티브? 아 아 경영강.. 경영진 아아 경영진을 따.. 따뜻한데로 데려와라 뭐 이런 뜻인데? 경영진을 따뜻한데로 데려와라? 경영진을 따뜻한데로 데려와라? 경영진이? 이거 뭐 무한이네 거의 퀘스트 하나가 아이씨 전기 모잘라가지고 또 전기 약간 오바나게 아 못하네 이거 뭔데 쉬고있어 너 스프링 만드는 회사야? 오바일람? 흠 아 이 전기가 이게 전기가 문제야 이놈 이 게임은 전기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이게 하나 날립시다 이거 콜? 콜? 와 분명 돈 흑자였는데 갑자기 적자인이네 갑자기 적자인이네 야이씨 너무 많이 만들었나? 하나 뺄까? 하나 빼니까 딱만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얘는 왔나? 뭐 어디있는 친구를 데려오라고 자꾸 그러는가 뭐 경영자가 어디있는거야? 경영자가 뭐 데려와라 뭐 이런 뜻인거같은 오 옳라잇 셀렉트 팩토리 뭐고 이거 셀렉트 팩토리 빌드 프로덕션 빌드 프로덕션 모듈? 사원지역? 사원지역 사원지역 하나도 사원지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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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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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드지역으로... 실무자를 끌어와라 온리? 온드? 배송시설 하나를 업그레이드 하자 배송시설은 업그레이드가 안되네요 하아... 왜... 왜 이러지... 그러니까 온대지역으로 뽀셔오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온대지역으로 애들을 꼬셔오냐 이거지 내 말은 꼬시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이게 뭐야? 뭐가 엄청 모자라네? 어! 오예? 오예 드디어 해초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 아마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납치 어... 와... 이게...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게 드는구나 차가 아닌데... 너 만든 게 아닌데... 여기까지 옳ㄹㅓ 옳이 비타민이 하나 모잘라? 비타민을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구나 주거지역 업글 어드밴스드 니드 뭐가 필요한가 한번 볼까요 럭셔리 포시 있어야 되고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냥 삶을 조금 더 충족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알루미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딸려 산호 뽑는게 모자르다 산호를 저렇게 뽑아내는데도 모질대단 말이야?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산호를 더 뽑아야해 산호를 저렇게 뽑아내는데도 모질대단 말이야? 또 왔어? 또 왔어? 애야? 애? 데려다닿더니 또 데려다달래 아 여기 바다 아 바닷고서 공사했구나 이거 깨지지 말라고 아니 굳이 왜 이런데서 만들어? 그러니까 산 깎아서 만들든가 하면 되지 아 나 이해가 안되네 진짜 한글판 없어요 자 뭐뭐뭐질란가 볼까요? 모질란가 없고 럭셔리 훗이 필요하다? 다만 메탄인데 그런건 아닌거같은거 아 한마리씩 데려다줘야돼요 하하하하하하 아 나 사단장님 진짜 신기하다 퀀텀 컴퓨터 퀀텀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있어야 다음걸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래야지 사원지역이 될거같은데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다른데 가서 다른곳을 점령을 해야되나? 통신앞네 통신앞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이거 뭐야? 투표? 보팅? 아 의원회야 열렸네 아 누구한테 투표할거냐? 투표 와 중국사람이네 흠 흠 흠 흠 흠 흠 일렉트로닉 바오이 바이오닉테크 형 형 형할 때 투표해야 되겠다 데모 크라이시스 호우 호우 월드마켓? 월드마켓이 와 40개나 나오네 여기서 이리 팔자 뭐야? 가격이 왜이래 뭐죠? 흠 절로 파는건데 돈이 와이라지? 대놓고 탐통미사일이냐고? 우선 물건을 팔자 적자 좀 면하고 아니 럭셔리풋을 어디서 사와서 에너지를 올려주지 얘네들을 큰일이네 큰일이야 큰일이야 큰일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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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커뮤니티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사람을 받아야되나? 그쵸 인구수를 업그레이드 해야되겠죠? 얘네가 따뜻한데만 좋아해가지고 인구수 업그레이드 해주고 참